낭랑 공주 먼 옛날 고구려 땅에 호동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호동은 사냥을 무척 좋아하는 늠름한 왕자였답니다. 그 무렵 고구려 왕은 낭랑국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공격을 했지만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낭랑국에는 자명고라는 북이 있었거든요. 자명고는 적군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저절로 우는 신기한 북이었습니다. 그래서 낭랑국을 물리치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고구려의 왕은 대신들에게 물었어요. 자명고를 없앨 방법이 없겠소. 그렇지 않아도 자객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북이 우리가 보낸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귀신같이 알고 울어댄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듯하옵니다. 대신들이 말했습니다. 왕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낭랑국을 고구려 땅에서 몰아내고 싶었답니다. 아바마마 제가 낭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신들 템에 서있던 호동왕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동왕자는 낭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려고 그랬던지 호동왕자는 우연한 기회에 낭랑국 왕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었어요. 낭랑국 왕은 호동왕자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곳에서 호동왕자는 낭랑국의 공주를 만났습니다. 호동왕자를 본 낭랑공주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처럼 늠름한 왕자는 처음 보았거든요. 낭랑국의 왕도 호동왕자가 싫지 않았습니다. 호동왕자를 통해서 고구려와 친하게 지낼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호동왕자와 낭랑공주는 사랑에 빠져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고구려를 떠나온 지도 어느덧 반 년이 지났소. 아바마마께서 걱정하실 테니 이제 그만 고구려로 돌아가 봐야겠소. 갑작스런 호동왕자의 말에 낭랑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님 저도 왕자님과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아직 아바마마께서 우리의 일을 모르고 계시니 내가 이번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오겠소.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기다리고 있으시오. 호동왕자는 낭랑공주를 난심시키고 고구려로 돌아갔습니다. 낭랑공주는 호동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을까? 낭랑공주는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동왕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낭랑공주는 뛸 듯이 기뻐하며 편지를 뜯어보았지요. 그런데 편지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호동왕자가 자명고를 찢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낭랑공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와 나라를 살리자니 호동왕자를 배신하는 것이 되고 호동왕자의 부탁을 들어주자니 아버지와 나라를 배신하는 게 되니까 말입니다.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하던 낭랑공주는 결국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호동왕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낭랑공주의 모습을 감춰주려는 듯 하늘에 뜬 달마저 구름 속으로 숨어버린 깊은 밤 낭랑공주는 가슴에 칼을 품고 자명고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바마마 소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낭랑공주는 입술을 깨물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자명고를 찍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고구려 군사들이 물밀듯이 낭랑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명고가 울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낭랑국의 왕은 그것이 공주의 지심을 밝혀냈답니다. 불같이 화가 난 왕은 공주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낭랑공주 덕분에 고구려 군은 승리를 거두고 낭랑국을 물리치게 되었답니다. 호동왕자는 낭랑공주를 찾았지요. 하지만 공주는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슬피 울며 낭랑공주를 부르던 호동왕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그림자 없는 탑 먼 옛날 백제에 아사다리라는 석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다른 백제, 신라, 고구려 세 나라를 통틀어 가장 기술이 빼어난 석공이었어요. 그 무렵 신라는 불국사를 짓고 아름다운 절에 어울리는 멋진 탑을 세우기 위해 뛰어난 석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아사다를 찾아갔어요. 부처님의 공덕을 기를 수 있는 탑을 세우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공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사다른 망설였어요. 먼 신라까지 가서 탑을 만들려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모두 칭송할 수 있는 탑을 만드는 것이 당신의 오랜 꿈이잖아요.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부디 제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아사녀는 오히려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오. 그동안 헤어져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소? 하루빨리 당신이 탑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드리겠어요. 아사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아사다른 백제를 떠나 신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탑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탑을 만들 것이다. 부처님의 공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탑을 만들 것이다. 아사다른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탑은 생각처럼 빨리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세월만 빠르게 흘러갔지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는 사이 백제 땅에 남아있던 아사녀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아사다르에게 걱정 말고 탑만 되는 일에만 신경을 쓰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소식 한 번 없는 남편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탑은 얼마나 완성되었을까 몸은 상하지 않았을까 밥은 제대로 먹을까 아사녀는 남편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사녀는 결국 아사다리 일을 하고 있는 불국사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불국사의 주지스님은 탑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까 봐 아사다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번만 멀리서 얼굴만이라도 한 번 보게 해주세요. 아사녀가 강국하게 애원을 해도 주지스님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사다를 보기 위해 멀고 먼 길을 걸어 신라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야 한다니요. 아사녀는 너무 슬퍼 눈물을 흘렸답니다. 울고 있는 아사녀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주지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오리쯤 가면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탑 공사가 끝나는 날 연못의 탑 그림자가 비칠 것이오. 그러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사녀는 한다름에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연못을 들여다보며 탑의 그림자가 비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도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도 아사녀는 연못가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채 오직 탑 그림자가 연못에 비치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고요한 수면에는 물 그림자만 일렁일 뿐 탑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연못을 들여다보고 있던 아사녀의 얼굴에 빙글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아사달의 얼굴이 연못에 비친 겁니다. 아사달님 아사녀는 스르르 연못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사녀가 아사달의 품에 안기는 순간 차가운 물결이 아사녀를 감싸놨어요. 그날 이후 아사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아사달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아내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탑을 만들었습니다. 탑이 완성되던 날 그제야 주지스님은 아사달에게 아사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사달은 미친 사람처럼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사녀 어디있소? 하지만 아사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사녀를 찾지 못한 아사달은 시름에 잠겨 먼 산을 바라보며 눈물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사녀의 모습이 산 기슬계에 있는 바위에 비쳤습니다. 아사달은 그 바위에 아사녀의 모습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웃는 듯 하다가는 사라지고 웃는 듯 하다가는 사라지던 아사녀의 모습은 아사달에 의해 부처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전설이 깃들어 있는 그 연못을 영지라고 불렀습니다. 영지는 그림자가 비치는 연못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영지 주위에는 그때 아사달이 새겼다는 조각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사달이 만들었다는 석가탑은 무영탑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림자가 비치지 않아 그림자 없는 탑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벌받은 구두쇠 옛날 어느 곳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 동네에서 그 영감의 땅을 밟지 않고는 아무데도 갈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 정도 부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부자 영감은 인색하고 심술굽기가 말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두쇠 구두쇠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찬바람이 휑휑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기를 아기를 너벗은 거지가 동양을 왔습니다. 빨갛게 부르튼 맨발로 거지는 쿨럭쿨럭 기침을 해댔고 어핀 아기는 힘없이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요. 먹다 남은 밥이라도 있으면 한 숟갈만 거지는 애원을 했습니다. 썩거지쇼 우리 주인 영감님 보시기 전에 문을 열어준 하이는 기겁을 하며 거지를 밀쳐냈어요. 어린 것이 며칠째 젖을 먹지 못했어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대문간으로 나오던 구두새 영감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얘 너 가서 잔물 한 바가지만 떠오너라. 하이는 영문도 모르고 물을 떠왔지요. 그런데 영감이 그 물을 냅다 거지에게 뿌리는 겁니다. 잔물을 뒤집어쓴 아기가 자지러질 듯이 울어대도 구두새 영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새 영감의 횡포는 이뿐이 아니었어요. 영감님 늙은 어머니가 병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미음이라도 끓여드리게 쌀 한 대만 구워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영감을 찾아가 부탁하면 영감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을에 한 말로 갚을 텐가? 그러면 빌려주지. 한 대를 빌렸는데 한 말로 갚으라니요.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 굿옷의 영감은 점점 부자가 되어 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님 한 분이 영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새님은 연보를 하면서 시주를 정했지요. 하인은 눈치를 살피며 새님을 떠밀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주인 영감님이 보면 경을 치십니다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딴집으로 가보십시오. 하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보아하니 이 동네에서 시주를 할만한 집은 이집뿐인 듯한데 새님은 더 크게 목탁을 두드렸어요. 글쎄 제 말을 들으시라니까요. 하인은 집안을 들여다보며 연신 눈치를 살폈습니다. 설마 시주를 하러 다니는 중을 욕보이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새님은 하인이 말리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연보를 계속 했답니다. 그때 구두새 영감이 곰방대를 물고 거들먹거리며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구두새 영감은 다짜고짜 하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마당새야. 귀한 분 대접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인은 영문을 몰라 두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뭐하고 섰느냐. 지금 당장 외양간에 가서 새똥 한 바가지 버우지 않고 구두새 영감의 부로령에 주춤주춤 머뭇거리던 하인은 하는 수 없이 영감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스님 예수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가져가서 잘 쓰시오. 구두새 영감은 하인이 가져온 냄새 나는 새똥을 스님의 바랑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님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공손히 합장을 한 뒤 대문을 나섰어요. 때마침 집안에 있던 며느리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구두새 영감과는 달리 마음이 착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저런 일을 며느리는 시집올 때 가지고 온 비단 한 피를 가지고서 얼른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스님 며느리는 스님을 불렀어요. 스님 저희 아버님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는 가지고 온 비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물끄러미 며느리를 바라보던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밤 달이 떠오르거든 집 밖으로 나오시오. 그리고 뒷산으로 올라가시오. 가다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돌아보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요? 새댁의 시아버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소. 그런데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 밤 벌을 받게 될 것이오. 그러니 새댁이라도 몸을 피하시오. 스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두 손 모아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새댁의 정성이 지극해 보여 새댁은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지요. 오늘 밤 집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오. 그러니 밤이 되거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오시오. 반드시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새댁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새댁이 해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달이 떠오를 무렵 며느리는 한운수 없이 혼자서 집을 나왔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며느리는 쉬지 않고 산을 올라갔어요. 얼마쯤 갔을까요?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와직 끈 쿵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의 말을 잊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집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가족들이 아우성을 치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님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 며느리는 차가운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 영감의 집터는 연못으로 변해버렸어요. 지금도 그 동네 뒷산에 가면 돌이 되어버린 며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겨버린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슬픈 얼굴에 며느리를 말입니다. 우렁 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서른 살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혼자서 살아가던 총각은 어느 날 논에 가서 김을 매담 말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신세가 한심하게 생각됐거든요. 게다가 남들 다 가는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더욱 철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각은 푸른 별을 바라보며 중얼중얼 신세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그런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랑 같이 먹고 살지 깜짝 놀란 총각은 두리번 두리번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엔 푸른 벼와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뿐 아무도 없었어요. 총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총각은 다시 한번 중얼거려 보았어요. 나랑 같이 먹고 살지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다시 쑤 껍질 속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총각은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싶어서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물 항아리 속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논 일을 하던 총각이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와보니 밥상이 한상 차려져 있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한나절 논 일을 하노라 배가 고팠던 총각은 밥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찌 된 일인지 내일은 꼭 알아내야겠어. 그래서 다음날 총각은 논 일을 일을 하러 가는 척 하다가 뒤란에 숨어 집안을 엿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살금살금 부엌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곱디고운 색시가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색시는 밥상을 다 차려놓은 후 물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도 총각은 일을 하러 가지 않았어요. 색시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총각은 전날처럼 가만히 숨어서 부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항아리 속에서 아물라물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어제 본 그 색시가 물항아리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색시는 화들짝 놀랐지요. 당신이 물항아리 속에서 나오는 걸 다 봤소. 당신은 대체 사람이오 귀신이오. 총각이 다그치며 색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던 색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보신 것처럼 저는 우렁이 속에서 나왔습니다. 죄를 짓고 우렁이 속에 갇힌 것이지요. 아직 벌을 받을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우렁이 껍데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답니다. 가급해진 총각은 덥석 색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삽시다. 색시는 고개를 가로 저었어요. 하지만 총각은 마구 때를 썼습니다. 선녀처럼 예쁜 색시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슬픈 이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총각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총각의 애원에 색시는 마지못해 함께 살기로 했어요. 총각과 우렁이 색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남편과 각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운 각시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더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밥을 먹으러 오지 않자 각시는 남편이 걱정되어 점심 광주리를 이고 들러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원님의 행차시다.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각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시 옆을 지나던 원님이 걸음을 멈추더니 각시를 부르는 겁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냐. 아랫마을 사는 농사꾼의 안악입니다. 각시가 대답했어요. 원님은 찬찬히 각시의 모습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절이 보아도 예쁘고 아무리 보아도 너무 예쁜 겁니다. 이 각시를 가마에 데워라. 원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되옵니다. 이미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각시가 애원했지만 원님은 각시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부하들은 강제로 각시를 가마에 태웠어요. 한편 점심때도 잊은 채 열심히 일을 하던 남편은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온통 캄캄한 거예요. 여보 각시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각시를 찾으러 다니다가 동네 사람에게 원님이 각시를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같이 살면 슬픈 이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각시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남편은 허겁지겁 광가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요? 맞아 죽기 전에 얼른 가시오. 문재개를 붙들고 애원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얻은 것이라곤 매질 뿐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각시가 있는 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매를 맞고 쫓겨나기를 되풀이 하면서도 광가 주위를 맴돌며 각시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각시를 기다리며 울던 남편은 결국 광가 문앞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각시가 사는 광가의 뜰에는 날마다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울었답니다. 사람들은 불쌍하게 죽은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사람들에게 남편의 소식을 들은 각시는 슬피 울다가 음식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원님이 와서 어르고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시름시름 앓던 각시도 얼마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파랑새 두 마리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각시가 다시 만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청개구리 옛날 옛날 어느 숲속 마을에 말썽쟁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매일매일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사고를 저질렀지요. 게다가 엄마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반대로 했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너라. 하면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고 가게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너라. 하면 그 돈으로 홀랑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다른 개구리들은 개굴개굴 우는데 이 청개구리는 굴게굴게 하며 운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개굴개굴 우는 거야. 다시 해봐. 굴게굴개 엄마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 애를 어쩌면 좋을까.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걱정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아들 청개구리의 말썽은 날이면 날마다 계속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더럭 병이 나고 말았어요.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속병을 얻은 겁니다. 그래도 아들 청개구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단다. 엄마가 아픈데도 철없는 아들 늘 놀러갈 궁리만 하고 있고 왜 그러세요 엄마 빨리 말씀을 하세요 친구들이 기다린다구요 역시나 아들 청개구리는 신경질을 냈습니다. 만일에 엄마가 죽거든 말이다. 산에 묻지 말고 물가에다 묻어다오 알아듣겠니 알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물가에다 묻어드릴게요 아들 청개구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던 아들 청개구리는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들 청개구리는 방으로 들어가며 투정을 부렸지요. 그런데 다른 날과 달리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누워만 있는 겁니다. 엄마 배고프더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엄마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그동안 잘못한 일들이 하나 둘 생각났습니다. 내가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러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를 안고서 울보 짖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꼭 들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물가에 엄마를 묻었지요. 아들이 항상 반대로만 행동하는 것을 알기에 엄마가 일부러 반대로 말했던 건데 말입니다. 며칠 엄마 잃은 아들 청개구리에 슬픔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주룩주룩 새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던 아들 청개구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엄마 무덤이 아들 청개구리는 정신없이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냇물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 가겠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서럽게 울었습니다. 비오는 날 들리는 청개구리 소리는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아들 청개구리가 구슬프게 울고 있는 것이랍니다. 며느리의 울음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맏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성질이 고약하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난 시어머니가 있는 그런 집으로 말입니다. 맏딸은 시집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십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 고생하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했거든요. 시집가기 전날 밤 가난한 부모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할게요. 고약한 성질이야 건드리지 않으면 되지요. 꼭 참고 열심히 살게요. 밥만 실컷 먹을 수 있다면 그까지 심술증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 제 걱정은 마세요. 딸은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온 다음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광으로 데리고 갔어요. 광에는 쌀이며 보리 밀이며 콩 같은 곡식들이 가득 가득 쌓여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이제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여기 있는 곡식들은 내 허락 없이는 한줌도 쓸 수 없다. 알겠느냐. 서슬이 시퍼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집안일은 모두 내가 하도록 해라. 밥이며 빨래는 물론 논일 밭낼까지 거들도록 해. 내가 안 본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시어머니는 야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빨래며 집안 청소를 청소를 모두 혼자 했답니다. 잠시도 허리 펴고 쉴 틈 없이 일을 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야단만 쳤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시어머니가 손수 조그만 함집하게 쌀을 담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쌀로 밥을 했어요. 그런데 식구들 밥을 다 푸고 나니 자기가 먹을 밥이 없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며느리는 누룽지를 긁어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작대기를 들고 오더니 며느리를 마구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림 못하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다 거덜나게 되었다며 길길이 뛰었어요. 무슨 일이오?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글쎄 이것이 밥을 지으라고 했더니 누룽지를 만들어 놓았지 뭡니까? 그러고는 몰래 부엌에 숨어서 저 혼자 누룽지를 박박 긁어 먹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조그만 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솥에다 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솥이 너무 적어서 식구들이 먹을 밥을 푸고 나니 자기가 먹을 밥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부엌에 쪼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식구들 몰래 밥을 조금 남겨주는 겁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그 밥을 받아 먹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더 작은 솥을 내주었습니다. 전날 아들이 며느리에게 몰래 밥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거든요. 며느리가 먹을 밥은 당연히 없었지요. 며느리는 시제보기 전보다 더 배고픈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에 밥을 짓던 며느리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솥을 열어보았 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꼬르륵 소리와 함께 저절로 침이 넘어갔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밥을 한 주걱 퍼서는 고슬고슬한 밥알이 담긴 주걱을 입으로 가져갔답니다. 그때였어요. 내 인연 벼락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시어머니가 두 눈에 불을 켜고 부엉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 까물어치고 말았어요. 달려들어온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의 몸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시어머니가 매질을 멈춘 채 새를 바라보았어요. 새는 소쩍 소쩍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어두워진 숲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구슬픈 새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죽은 며느리의 넋이 새가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쩍 소쩍 하고 들리는 소리도 소취 적다는 며느리의 울음이라 생각했답니다. 금 송아지 어느 고울에 배자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배자수는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했던 부인이 아들을 낳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믿고 의지하던 부인이 죽고 나자 배자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일이 걱정이었지요. 그래서 배자수는 아이를 위해 새로 부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배자수는 배자수는 새 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허구한 날 아이만 들여다보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도 향청에 나갔다 들어와서도 항상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밤 밤낮으로 아이만 안고 부인한테는 눈길도 한 번 안 주었어요. 원래 샘이 많고 성격이 사나웠던 부인은 그런 대접을 받자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배자수가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아이를 안고 집 뒤에 있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식방식 웃고 있는 아이를 연못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발을 헛디디다니 너 없이 어찌 살란 말이냐 배자수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배자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참으며 아들을 뒤뜰에 묻었어요. 그러고는 날마다 아들의 무덤에 가서 산 사람을 대하듯 쓰다듬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었어요. 무덤에서 조그만 청개구리 한 마리가 팔짝 튀어나오더니 아버지 하는 겁니다.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지요. 배자수는 그 청개구리를 집으로 데리고 와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샘이 많은 부인이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어요. 부인은 배자수가 없는 사이에 청개구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는 개가 밟아 죽였다고 우겨댔지요. 배자수는 개구리를 아들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청개구리의 무덤에서 파란 달개비가 도단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금세 쑥쑥 자라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가느다란 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넋이 머무를 데가 없어 달개비에게 옮겨갔구나 하고 생각한 배자수는 정성을 다해 달개비를 돌보았어요. 시간 만나면 뒷마당으로 가서 달개비를 쐬다듬고 말을 걸면서 아들을 대하듯 했지요. 부인은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를 몰고가 달개비를 모조리 뜯어먹게 했답니다. 그런데 달개비를 먹은 소가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금송아지를 말이에요. 금송아지는 신기하게도 배자수를 졸졸 따라 다니면서 아버지 아버지 했습니다. 배자수는 그 금송아지를 고이고이 길렀어요. 부인은 이번에도 배자수가 없는 틈에 금송아지를 없애려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놀란 금송아지는 슬피 울며 도망을 쳤답니다. 배자수는 금송아지를 잃어버린 슬픔에 눈물 마를 날 없는 세월을 보냈어요. 한편 집에서 도망친 금송아지는 임금님이 사는 곳으로 가서 공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공주님이 금송아지가 사는 외양간으로 갔더니 금송아지는 없고 웬 청년이 있는 겁니다. 넌 누구니? 청년은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과 자신이 배자수의 아들이라는 걸 공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주는 임금님께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역시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은 청년을 암행어사로 임명했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은 청년은 아버지가 사는 마을로 갔어요. 어디 보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냐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배자수는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했답니다. 숨어서 이 모습을 엿보고 있던 부인은 허겁지겁 주랭랑을 쳤어요. 벌을 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배자수와 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비의 이름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바보가 대릴사위가 되어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워낙 구두새라 사위에게 늘 죽만 써 주었어요. 날마다 멀건 죽만 먹고 살자니 사위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 죽을 먹게 되자 사위는 참다 못해 죽그릇을 들여다보며 나는 죽술래 사위인가 죽술래 사위 하고 큰소리로 한탄을 냈습니다. 그것을 본 장모는 혹시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겁이 나서 다음부터는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밥이지 반그릇도 채 안되는 터라 두어 숟갈만 떠먹어도 금방 바닥이 나버리곤 했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을 써줄 때가 더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며칠 동안은 참고 지내다 하루는 또 나는 한술래 사위인가 반술래 사위인가 하며 모두 들으란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듣다 못해 장모가 여보게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무라듯 물었어요. 나보고 밥을 반그릇도 못 얻어먹는다고 모두 한술래 사위 반술래 사위 그러니 어쩝니까 사위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지요. 이 답답한 사람아 하는 일이 있어야 밥을 주든지 죽을 주든지 할 게 아닌가 차라리 자네 집으로 가게 가라고 가랑비가 오네. 장모가 성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색시를 두고 떠나기가 싫어 자꾸 머뭇거렸지요. 색시도 남편을 보내지 않으려고 어머니 잘하고 잔비가 오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위는 얼른 있으라고 이슬비가 오네 하고 큰소리로 말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우리의 옛날 이야기들 중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주인공이 당하는 비극에 공감되게 되면 눈물을 흘리거나 주인공 편에 서서 대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도 그저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